이거 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누나 응? 쌀 이렇게 씻는 거 맞아요? 깨끗이 씻어야지 아 또 쭈물로 쭈물해서 씻으면 돼요? 오늘은 전 하루 종일 쭈물쭈물하기만 하네요 하체잇만 기르면 안 돼 아 그치 맞죠 발란스가 맞아야지 상체도 좋아야지 아 역시 선배님 누나 물은 손을 얹었을 때 손이 물에 살짝 담기게 여기 위에까지 손가락 위에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밥 실패하면 그냥 모든 게 이건데 냄비밥 이거 힘든데 불해야 되는구나 거기 밑에 재가 있어서 그거만 올려놔도 연기 나는구나 연기 나는데? 밑에 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살짝 불어줘 선풍기처럼 밑에서 너무 세게 말고 세일 호 이렇게 세일 호 할 듯이 세일 호 그렇게 해서 호 호 어 그렇게 또 유기씨 같은 스타일이 시키면 시키는 건 또 열심히 제가 하는 10초까지 10초까지 확인했어 아 힘든 거 같은데? 너의 폐활량을 확인해볼게 너 근데 너 동계올림픽 때 그렇게 타더라? 어 이게 편해 어 그럼 이렇게 오 나왔네 나왔어 전매 특허 자세 오 나왔어요 전세계대 많은 선수들이 놀랬지요 귀엽다 우리 팀 팀한테 뒷받았다 왜 호지러워 됐어 됐어 붙을 거 같아요 근데 붙을 거 같아요 근데